아, 뜨거 저, 저, 저기요 아, 다른 게 아니고 그... 그거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얼른 바깥 네 혹시 얼음 넥스시죠?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은 또 올게요 아 벌린 너머 48970원 출발 내게 하루 시작된 내일 똑같았는데 오늘은 왠지 먹고 눈이 좀 거쳤나 오늘의 해무수 출발 남이 바뀐 맛 없지만 멈춰만 있어도 쓸모가 없어도 내가 찾는 그런 삶의 의미가 뜰먹은 곳에서 의미를 찾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이제 어떤 멋진 일 나의 마음을 찾을까 언제나 다시 또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desert 오랜만에 Prinzip 있음 숙님 되는